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가온차트 4관왕에 올랐습니다. 21일 오후 가수 임영웅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아티스트 임영웅 가온차트 4관왕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게시물은 임영웅이 최근 발매한 KBS2 신사와 아가씨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42주차 가온차트에서 4관왕을 달성했다고 알렸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디지털 차트, 다운로드 차트, BGM 차트, 컬러링 차트에 1위로 진입하며 4관왕을 차지했는데요.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앞머리를 내린 채 그물 니트를 입고 수줍게 웃음 짓는 임영웅의 모습이 담겨 또 한 번 팬들에게 심쿵을 안겼습니다. 한편 임영웅이 부른 OST 덕분에 드라마 속 감정선이 더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임영웅만의 섬세하고 촉촉한 감성 덕분에 몰입도가 더욱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 준비한 트로트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